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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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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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우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좀 비슷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,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음은 이 소스에 가요 오늘의 소스는 제작진입니다 오늘은 이 소스에 가요 소스에 가요 소스에 가요 소스에 가요 소스에 가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계란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슥 치즈는 소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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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바삭바삭 바삭바삭 엄청 달콤해요 그리고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이 가장 좋은 맛이에요 초콜릿이 엄청 달콤해요 아주 맛있어서 맛있네요 카라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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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초콜릿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